네 이슈톡 오늘도 2대1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론 잘 이셨습니까 아 네 잘 보냈습니다 그 대선이 오늘로 꼭 이제 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 동학 개미들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표해주는 영향도 크고 해서 대선주자들도 나름대로 이 자본시장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띕니까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공매도 폐지일 것 같은데요 이제 대선 주자들은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는 뭐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과는 맞지 않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뭐 개선을 하겠다 좀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요 뭐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의 공매도 이게 지금 차별화 똑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차입 기간이 좀 다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일이었다가 이제 90일로 늘린 건데 이것 좀 외국인 투자자는 더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쳐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 이제 개인이 공매도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보다는 불리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예시로는 이제 그 기관에 비해서 과도한 담보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주가가 만약에 하락이 과도하면은 뭐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공매도가 좀 금지되는 그런 서킷 브레커 제도 같은 걸 한번 도입하는 걸 조금 더 해보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전면 허용의 선제 조건으로는 뭐 약간 정보의 비대치성 이런 것들이 좀 해결해야 돼야 된다 좀 이렇게 원론적인 그런 해법을 내놨습니다 네 공매도는 뭐 다른 나라도 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공매도를 없앤다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개인들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거는 좀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옵션을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무한적으로 공매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뭐 지금 최근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LG화학이 가지고 있던 사업으로 물적 분할을 해서 다시 상장시킴으로 해서 실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사업을 확장성장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던 LG화학의 주주들은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네, 네 배신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은 없습니까 네, 제한한다는 공약은 없고요 일단 이제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좀 이런 공약들이 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신사업을 분할을 해서 별도로 또 상장을 할 경우에는 그 모 회사 주주에게 뭐 가령 LG화학 주주에게 신주 이승권을 좀 주는 형식으로 좀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 좀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국민의당 안 후보도 이제 기업이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청구권을 좀 부여를 해서 회사가 좀 사가라 좀 이런 얘기를 고려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민주당 이 후보는 이제 모 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 주주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약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국민의힘 윤 후보가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원한 공약을 이렇게 키보드로 많이 내놓는데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윤 후보는 예전에 이제 장기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는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바뀌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좀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좀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한 이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들은 좀 이번에 대선 주자나 캠프에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이렇게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도소득세 직권거래세는 좀 그거는 좀 실시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직권거래세 사실 거래 비용을 낮추고 소득이 있는데 과세하는 게 방향성으로는 맞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떤가 이런 갸우뚱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런 갸우뚱한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.